이 트랙터들은 배터리가 없어도 시동을 걸 수가 있어 그러게 신기한 물건이네 배터리가 없어도 시동을 걸 수 있어 뭐하려고 어 이 더운데 나를 또 불렀어 이루이유 이루 말라고 시동 시동 한번 걸어보려고 시동 걸어보려고 아 참 자기도 특이한 사람이야 내가? 어 누가 이런걸 나니까 이루어 이루어 먼저 내가 돌려봐도 돼 어 나 다 하고 나서 진리 진리 못빛고 뭐니지 기다려 기다려 차갑였네 어 그거 경기! 경기 소리! 두대 소리가 아이고 이제 1호 2호 여기 이제 3호 갔을까요 또 3호 예비! 기대되네 3호는 어떻게 될지 나도 한번 돌려봐도 돼? 어 나중에 나중에? 아니 한번만 해볼게 어 해봐 손에 길은 남았는데 아 내가 외출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그래 다음에 다음에 한번 시동들어봤어 이 트랙터들은 배터리가 없어도 시동을 넣을 수가 있어 그러게 신기한 물건이네 안때리니가 없어도 시동을 할 수 있어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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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두대 nel